. . . . 뭐야 파라. 트레이서 옆에 빠졌어요. 메이도 있어요? 메이. 쉬프트 빠짐? 트랙에 피오. 자리야 자리야 디바 로봇 개피요 리퍼 개피 리퍼 방향으로 빠지고 리퍼 이렇게 메이 메이 다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정면으로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캥 빠졌어요 자리야 죽었고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캥 빠진 트레이서 나이스 아 케이 나이스 스톱 05이요 한조 한조 아 한조가? 아니구나 어디요? 아 아니에요 잘 못해 테스터브 본섭 차이요? 기록이 안 남으면 테스터브 파라 떠 있어요 메이게 피요 파라 떴다 파라 떴다 파라 왼쪽에 떠 있어요 트레이서 고점 뒤요 트레이서 역캥 빠졌고요 자리야 주는 실드 빠짐 히메트라 에델드 히메트라 히메트라요? 히메트라요? 네 히메트라요? 아 석달 히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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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파라 떠 있는거 파라 개피 개피 나이스 메이메이메이 격 빠졌고요 어 나이스 똥 저 뿌시서 저옵 와 왜 오른쪽으로 오른쪽 디바가요 오른쪽 디바가요 가쏠리 ана 트레이서 역캥 빠졌고요 포우셨다 아 나이스 트레이서 역행 빠진 트레이서 메이 개피어 메이 개피어 트레이서 개피 나이스 나이스 파라 정면이요 파라 로봇 개피어 나이스 뺄게요 뺄게요 예임 어이구 이거 파라 궁 저거 안 빼네요? 아 나 죽겠는데?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메이 벽 빠졌고 나이스 나이스 안 터진다 가.. 같이 죽자 예이 정크요? 여기서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파라 떠가지고 고 요시 젖혀 아 개 아까 아 약간 각도 틀었어야 되는데 상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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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뒤로 돌아왔고 트레이서 개피 역격 빠졌고요 저희 팀 기지 쪽 트레이서 거점 트레이서 거점하네 겐지 한조도 있어요 트레이서 일단 거점 안에 있어요 아 마우스 화면 밖으로 나갔어 겐지 겐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라인님 납치해 가시네 950이요 950 아 G900 로지스텍 안 돼 우리 라인님 죽는다 메이 얼었죠 메이 힐팩 있는데 있어요 적군 힐팩 있는데 적군 힐팩 있는데 프리딜 넣고 있음 빼야 되요 라인님 얼어요 똥죠 아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라인님 이속 어 겐지 겐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겐지 뺐어요 겐지가 힐킷 빼서 먹으러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자식아 빼서 먹지구만 이 자식아 어허 나이스 정크렛 나왔어요 한조 정크렛 뭐야 상대 조합 미쳤는데 상대방 수비캐 조합 뽑았는데 심해 심해 어 쟤보 와우 카비오 와가테 킹오크레인 트레이서 궁 있을 건데 얘 역행 빠졌어요 어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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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스 안에 바스 안에 바스 네 집안에 바스 있어요 집안에 바스 트레이서 얘너놈 공 박으려고 트레이서 개피 피 1피 다운 겐지 거점 안에 겐지 네네네 저 봐 드릴게요 나이스 석영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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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요 어디요 죽었어요 야 경쟁전 맞아요 빡쳤나봐 네 전크렉 못해요 전크렉 못해요 오예 G900은 방향 속도가 안 내리더라고요 근데 씀 좋아서 아뇨 저는 루시오 좋습니다 아뇨 저는 루시오 좋습니다 아 메르띠 할 거예요 뭘 해볼까 원탱? 원탱 투힐 어이구 어이구 바스 어디있는데 얘들 노탱 바스 개피요? 바스 개피 일단 노탱 조합이에요 상대 노탱 원힐 파이 패럿 알려줘 파라 아 아 겐지 개피는 어 죽었다 덕 걸렸어요 드레이서 덕 걸렸었는데 헤드 한방만 맞추면 되는데 메인 개피 시프트 없어요 트레이서 개피 아 큰일 났다 팔아 팔아 죽었어요 아닌데요 여기 있네요 잔다 날면서 잤어 역프로 오른쪽으로 막 옴 트레이서 역팽 빠졌어요 메인 지었어요 메인 위에 있다운 바스티온 왼쪽 트레이서 트레이서 노고 트렛 다운 팔아 졌어요 팔아 졌어요 정면 정면 전다운 겐지 걔쳐 안돼 나 죽는다 저거 봐드릴게요 메인 죽었어 중국 가셔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유튜브 방송하면 유튜브는 중국도 볼 수 있을텐데 물론 어이 무선으로 하면 굉장히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팔아 오른쪽 떠 있어요 어이 바스티온 궁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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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시지 이 자식아 메이 거점하네 터렁 줘 똥 줘 터렁 다운 아 터렁 다운 터렁 다운 터렁 다운 나이스, 어 원숭이 나왔어요 제대로 할 생각에 있는 것 같지? 이 타이밍에? 정크렛 나왔는데? 아닌데? 정크렛 반사구나 원숭이 점프 헤헤 파라 루시우 개피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이고! 트레이터 역행 받았어요 나이스 메이요, 메이 거점에 메이 트레이서 아, 메이 반피 원숭이 더 걸렸고요 겐지궁 나이스, 원숭이 아, 나이스 아, 유튜브 중국 차단이에요? 그래? 아, 수고하셨습니다 맘바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맘바는 딜레이 있어 맘바는 딜레이 있어요 무선 특유의 딜레이가 있어 근데 이거 딜레이가 없어 내가 맘바도 써봤어요 근데 안 맞아서 버렸어 안쌤 버린 건 아니고 집에 소장하고 있지 오, 얘 어휴 어휴, 어휴 난 안 떨어진다 아, 나도 흐아 어휴 아엉 오옹 으흠 으흠 크흠 아 진짜 적으셨구나 저 채팅을 못봐서 으흐흐 해주셔 허허 거짓나면야